첫 번째 주작 준비됐나요? 괜찮아요 어표 드시고요 아 이거 이거! 아! 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절바로 주셔야 되는데 눈치고 하려고 요 요 요 라인 참 놓지 않다고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이 드릴게 한번 드릴게 바디 체킹 안됩니다 위험해요? 셋! 자 바쁘니까 바로 3초에 퇴치합니다 준비! 3 2 1 출발!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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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오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야 야 야 야 쟤 잡아 얘 잡아 그냥 잡아 사이드 스텝 야 이거 하지 야 들어와서 가르치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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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가르쳐 봐 어 유는 좀 반칙금질 자 발 B B 가자 가자 어! 출발한다 출발 출발 조금 준비 가이나믹도 따라가는데요 이야 성쿵척쿵 잘 걷고 있습니다 양도성 백스텝 백스텝 백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 백스텝 가이나믹도성 승리 뭐야 뭐야 성도성성 잘 뽑은 것 같은데요? 성도한이 있네요 제가 제가 1라운드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섭 선수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백스텝을 시절 했어요 왜 그랬죠? 원래 오리발은 앞이 힘들기 때문에 원래 뒷걸음이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다 정수가 되기 때문에 동물씨를 보고 뛰어야 돼요 저는 웃기니까 바로 힘이 풀려버리네요 동물씨 잘 뛰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어요? 엄청난 속도였거든요 그냥 제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 더 큰 것은 네 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 기세 다이나믹도 동 이어갈 수 있을지 물 마실 분 물 마시고요 두 번째 라운드 가기 위해서 3판 2선제 아직 신발 씹으시면 안 돼요? 두 번째 라운드 아 편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받아요 안 받아요? 어떻게 몇 발자국 앞으로 가라고 아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오 진짜 안 받아요 자 이제는 진짜 헤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오 이제 오오 새로운 스텝도 나왔습니다 네 되게 빠른다 옆으로 갑시다 옆으로 5 4 3 2 1 3 2 1 출발 어 반한 쪽을 발로 어 어 조심조심조심 아니 저기요 저기요 반한 쪽을 발로 찼거든요 3판 2선인데 어 두 동 굉장히 여유 있어요 지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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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태클 야 릴리에서 태클하는 게 없거든요 야 야 일단 씹고 있어봐 일단 씹고 있어봐 일단 씹고 있어봐 일단 씹고 있어봐 이런 문자씨들 이런 문자씨들 그걸 들고 오면 돼요 그걸 들고 자 앞에서 앞에서 가진 아니 이게 아니 왜 왜 야 야 야 야 야 야 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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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습니다! 들어왑니다! 자, 이 다음 에이트도 최종 승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아, 런딩만 신고 뛰어봤지? 아, 올바른 신고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, 쪼꾼쪼꾼 응원하는 마음도 뭔지 알아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우리 팀이 질 걸 알아도 응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? 그래도 속한 우리 팀 쪼꾼쪼꾼 팀에게 아, 이거 고대네 어, 어느 순간 달리긴데 막 태클도 막 뛰고 아니, 왜 그런가요? 아니, 김원씨는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, 왜냐면 저희 축구공이 보이더라고요, 저희가 아, 태클 나올 만했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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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, 슬라이브 어떻게 이런 거 예능적으로 계산하고 가끔 져주기도 하는데 어제 다이나믹 두 분은 끝까지 일을 안 벌고 이기셨거든요? 어떤 마음이셔야 되는지 살짝 궁금해요 오늘 동훈이 우승시켜줘야 됩니다 손동훈 선수를 이기게 해주고 말겠다는 윤리더의 발언과 함께 다이나믹 두 분은 첫 번째 경기 승리하면서 도 하나님을 공개하고 이중시켜줘야 됩니다